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았던 게 있어가지고 토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디힐 거. 메디힐 오공토스라고 탄산 버블 시트 마스크팩이에요. 지금은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도 신기한데 하고 나서 진짜 좀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수를 해서 완전 맨 얼굴이고요. 맨 얼굴 위에 이 마스크팩을 붙이면 되는데 진짜, 진짜로 신기해요. 자 일단은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있으면 그냥 하기 전에 쭈물쭈물 해주면 돼요. 쭈물쭈물하고 개봉하고 나면 이렇게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 이거를 그냥 올려주면 돼요. 얼굴에. 붙여볼게요. 푼기가 있어요. 이 마스크 시트지가 되게 기존의 마스크팩 보다 두껍다 그래야 되나? 여태는 그러니까 재질이 좀 틀려요. 어? 여기 있냐? 여기. 여기. 거품은 일단은 그냥 껌을 씻을지. 껌을 두껍을 씻을지.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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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 거품기. 여기. 전자 거품 생기다. 이게 나중에 되면 진짜 완전 신기해. 일단 약 50분에서 씻을때는. 거품이 점점. 두꺼워 진짜.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제 거의 10분쯤 돼가는데. 많이 부풀었죠. 아까보다도. 얼굴 막. 땡땡 부은 것처럼. 3분. 이게. 10분 동안 하는 거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탄산 버블이 풍성하게 올라오면 시트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떼면 돼요. 떼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그. 잔여 버블 있잖아요. 이거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떼고.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네. 씻고 왔습니다. 미온도로 씻으면 되고. 씻고 놨어요. 네. 여튼. 피부 결도 그렇고.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해서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포스팅. 끝. 후기 끝. 리뷰 끝. 아라왕. 구독해주세요.